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때문에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세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이 기간에 속한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감안해서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세입자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때문에 거주를 못하게 되는 원인은 제가 먼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칙의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소주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절대 현재 집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집주인이 될 예정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세입자가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면 현재 집주인은 그 계약갱신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택매도, 집을 파는 것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주택을 거래하는 매매계약은 포괄승계, 그러니까 전 집주인의 관리와 의무를 그대로 다 승계받는, 넘겨받는 것이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아주 쉬운 방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만약 올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이 기간을 벗어난 그 외 기간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있지 않은 공실상태의 집을 매수하면 되는 거죠. 다만 문제는 그러한 주택들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한 주택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것 그러한 금액적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주택을 매수하거나 두 번째는 첫 번째 주택에 대한 금액적인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집, 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마음에 드는 집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하필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속한 주택이라면 그리고 꼭 그 집을 사야겠다면 이때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조건을 걸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집을 파는 집주인은 어떻게든 세입자와 계약갱신 청구를 해결할 겁니다. 해결 안 되면 실거주 할 수 없다면 무효가 돼서 다시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집을 사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거래 조건에 두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효로 하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걸어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거주 입주 일자를 2년 뒤로 미룬다 생각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속한 주택을 매수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에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의 주택을 매수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그러한 주택은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곧 같은 조건임에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한 주택은 더 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더 싼 주택을 사서 세입자 살게 해준 다음에 2년 있다가 내가 들어가 살면서 나중에 판다면 양도 차익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실거주 일자만 조금 미루면 그냥 2년 동안 세입자 살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라면 거주도 하시고 투자까지도 하실 수 있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한다면 집을 파는 사람은 첫 번째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 집을 파는 게 가장 깔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집을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속해 버리거나 아니면 아, 집을 팔겠구나 하고 마음 먹었는데 하필 그 기간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이때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아니면 그냥 2년 동안 세입자 충분히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입주할 사람 이런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게 두 번째로 깔끔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말 복잡해집니다.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단서를 달 거니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서 임차인을 퇴거시켜야 됩니다. 나가게 해야 돼요. 이때는 상당한 보상액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임차인한테. 물론 운 좋게 임차인이 스스로 나간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에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간다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번복할 수 있습니다.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살게요 할 수 있고요. 다시 살게요 한다고 했다가 나갑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가 저 그냥 나갈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집을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시 세입자가 저 그냥 갱신 청구할 겁니다. 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때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데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가 세입자가 더 살지 말지는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서 결정하잖아요. 집주인분이 물어보죠. 세입자분 더 사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세입자분이 그러잖아요. 이번 기간 끝나면 나갈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집주인은 아 우리 세입자는 이사 나가는 거구나 라고 그 말을 믿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은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녹음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세입자가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간다는 그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그러죠. 아니요. 저 계약 갱신 청구하겠습니다. 집주인이 그러죠. 아니 너 나간다고 했지 않았냐. 세입자가 그럽니다. 제가 언제요? 저 나가게 할 거면 이주비 주세요. 하고 수천만 원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돼요. 동의를 구하고 그 사실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확약서를 받아 놓으시거나 확약서에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문자를 주고 받는 경우라면 통보 형식의 문자보다는 임차인, 홍길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퇴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 내용이 명확히 기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파는 사람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기간에 팔거나 기간 내에 판다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사람에 팔거나 아니면 실거주를 나중에 하실 분에게 팔거나 아니면 그 기간에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판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팔거나 를 선택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잡하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분들, 즉 세입자 분들은 앞선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의 예를 들었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지 퇴거할지 본복할 수는 있습니다만 퇴거하기로 했다면 이때 집주인은 반드시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자든 서면이든 어떤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확신이 서지 않았다면 기간은 충분하니까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답을 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퇴거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문자나 서면을 써준 이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지치하지 마시고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 거셔서 계약 갱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에 이 사실을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임차인 홍길동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라는 문자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직접 보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황이 급변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전화하셔서 계약 갱신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입니다. 내 의사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야 되니까 지치하지 마시고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 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 팔 때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감안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파는 사람 그리고 세입자가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